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낙폭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꽤 강한 반등이 일어났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어피트 갑질에 방점을 찍고 있죠. 위메이드 승서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위메이드의 편이 대부분이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위메이드가 잘못했다. 상패가 당연하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여론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대부분은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법정에서 위메이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메이드 두나무 위익삼체 상패에 대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쟁점이 유통량이죠. 처음 시작된 유통량 부분이고 유통량의 핵심이고 업비트는 신뢰에서 문제에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킨 상패 불가 발언. 이걸 보면 이런 겁니다. 보면 유통량이 핵심인데 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상패 불가. 네가 뭔데 상패 불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키냐. 이거죠. 괘씸죄가 아주 많이 작동된 그런 결정이 상패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죠. 누가 봐도. 업비트가 지금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신뢰 회선 문제. 넘어갈 수 없다. 투자자 혼란을 왜 가중시키면서 신뢰를 회선하느냐. 상패 불가 발언. 유통량보다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실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핵심보다 여기를 더 기분 나빠하느냐. 네 기분 나쁘다고 상패를 한 것 같아. 그게 바로 갑질이다라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면 너 잘라버리겠어. 이게 갑질이죠. 이게 갑질입니다. 아파트에서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런 거 문제 많죠. 이런 거. 이런 문제 많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 어핏의 갑질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위메이드 위믹스만을 상대로 한 유통예필을 요구했다. 이거를 보더라도 좀 뭔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죠. 이런 쟁점들을 보면 이번 법정 공방에서는 아마도 위메이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높죠. 누가 보더라도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괘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정에서 법원이 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너무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상패는 당연한 거야. 이 갑질을 감싸줄 거냐. 그렇지 않겠죠. 핵심을 보고 냉정하게 법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크게 무게중심이 실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 판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조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위메이드가 업비트를 비롯해서 4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위메스 상자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장윤구 위메이드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업비트를 사회하기라고 비난하고 가처분 신청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강경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위믹스의 성장에 정말로 큰 지금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위믹스 3.0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업비트의 이런 부분 가지고 너 상패야!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죠. 이게 앞으로 상당히 크게 시장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한 부분을 이런 업비트의 갑질 비슷한 분위기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시겠죠. 주의생증은 유통량 관련 표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후속 수치 등을 취했다. 업비트도 유통량을 확인을 다 했다.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줬다. 라는 거죠. 소명 자료에도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최근 파산 FTX와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죠. 그러면 이 위믹스만 그런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또 그렇지도 않겠죠. 유통량까지 다 확인을 시켜줬는데 아 안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윤국 대표의 상패불가발은 합리적 수준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없을 것이다. 투자자 혼란을 가정시켰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얘가 이제 괘씸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괘씸죄 가지고 진짜로 상패해버린다는 것은 명백한 갑질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제3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문제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 다른 코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유통량 전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의식 원칙이다. 원칙인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그냥 뭐 그대로 맘대로 해라 라고 하고 있죠. 위믹스 너만 안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유리하겠죠. 누가 봐도 이건 업비트의 갑질입니다. 아주 중립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업비트의 갑질이죠. 이거 한 번 실수했다 그래서 실수라기보다는 아무튼 이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로 좀 보긴 봤는데 오류도 많고 안돼 나 상패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시총이 3천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갖다 상패시켜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아주 많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위법한 상황이냐 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가성이 높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쟁점은 유통량입니다. 결국은 유통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시켜졌고 후속 조치 확실하게 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했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확인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한 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상패시켜버린다. 그럼 상패될 코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코인 생태계 자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 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국민들의 재산권에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가 승소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 하한가 맞고 상패일정한가 맞고 그 다음에 18% 크게 내렸죠. 13% 내렸지만 이미 그런 부분에 상장 폐지가 되는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소송에서 아마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보다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외국이나 기관이 그런 부분에 배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시각은 검사 출신 예자선 변호사 위메스 투자자 위메이드 사기죄로 고소한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뒤에 누군가가 이런 거 한마디 해줘 라고 했겠죠. 뭐 뻔하죠 이거는. 갑자기 사람이 나왔고 투자 고소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겁니다. 뒤에서 이런 말 한번 해주세요.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업비트 관련 그쪽 부류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것도 뭐 이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고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얘가 15시 59분에 나오는데 시간에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흔들릴 그런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믹스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라고 바라볼 만한 그런 팩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법원도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인기관 들어오면서 지금 충격파를 받은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바닷고에서 어느 정도쯤 올라왔죠. 어느 정도 올라왔고 거래도 많이 터지고 있죠. 올라와 있는데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또 그래서 올라간 상황에서는 조금 다시 흔들고 내리고 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패되면 아주 탁이 클 텐데 이게 이만큼 올랐다고 이러고 이제 또 흔들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배팅을 하는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는 상장폐지 로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상장폐지 서성에서 이기게 되면은 야 이겼네? 하고 주가가 다시 그럼 제자리로 찾아가자 하고 뿅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배팅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곧 있으면 결과가 나와 있죠. 어떻게 법원 판결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티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냐 이렇게 방향이 앞으로는 결정이 될 겁니다. 당분간은 배팅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힘이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미 상패의 결정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